마스크는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순서가 제가 먼저 하고 의원님 하시고 의원님 이쪽으로 순서가 제가 하고 의원님 잘 안 보이시지 않을까요? 네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기자회견의 취지와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는 순서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회견 오늘 일하는 국회를 위한 초선들의 기자회견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2020년 6월 12일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함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선의원들 역시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처음부터 좌절되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초선의원들은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이미 늦었지만 2016년 6월 15일 월요일 반드시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자 기자회견을 기획하였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새로운 국회 질서를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입니다 국난을 극복하기에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발목 잡기에는 효과적인 기존 질서를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기존 관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난을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새 질서를 설계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결단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여야 초선의원 51명, 53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동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 양권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직후에 몇몇 초선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자회견 취지를 저희가 정리했고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하여 먼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에게 기자회견 동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50여 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야당 초선의원님들께도 동참을 요청드렸고 동참 의사를 밝히신 열린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초선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기자회견을 동의하고 참석하게 된 의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 50분, 열린민주당 2분, 기본소득당 1분입니다 이상 취지와 경과를 말씀드리고 준비된 기자회견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입니다 기자회견 문을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의 초선들은 일하고 싶다 미래통합당은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21대 국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우리 21대 국회 초선의원들은 당의 이익을 떠나 이곳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부호하는 것이 21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16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요청합니다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쟁이 아닌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고 있는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상대로 태업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실물 경제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박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도 절실합니다 3차 추가 경정 예산 처리, 민생 입법을 위해 원 구성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미래통합당에게 요청합니다 새로운 국회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난 4월 15일 국민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를 심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틀어지고 개혁 민생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킨 형태가 적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국민은 21대 국회에 151명이라는 과반이 넘는 초상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시규정이라며 과거의 위법적 관행을 정당화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낡은 관행과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전철을 또다시 밟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주장은 21대 국회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 불복 행위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낡은 국회를 버리고 새로운 국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협지의 자세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영기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의 모습으로 말하게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시간 끌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국회를 정상 가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국민은 더 이상 본회의의 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41조,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15일에 본회의에서 의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국회가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2020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초선 국회의원 일동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은 나가서 받도록 하고 제가 처음에 여기 계신 오늘 동참하시는 의원님들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의원님들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이름, 성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부터 한준호 의원님, 고민정...